왕복서 오늘 왕복서 처음부터 어제처럼 한번 독총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하음경왕복설화당청양산 대하음사사문진간찬이라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르니라 함중묘이 유여하고 촌사이 형출자는 기후벗개여 부열현미하고 소악신경할며 국리진성하고 철가해인 왕양충륭하고 강대실비자는 기후대방광불하음경은 고아세존이 십신초만에 청각시성하사 성원행이 밀준하시 호혼허공이 채성하시니 부유만득 탕무섬진이로다 담지해지징파가 허한만상이오 교성공지마늘이 돌락백천이오 수황하사나 칠처 벗개하시며 무이후재하사 창구해어 초성이로 진갱악지 유종하사 피난사 지해하시 원읍낙낙하사 해 십자리 돈주하고 주방중중하 극시방이 재창이로다 수공공절적이 나이 어천지 성상이 찬연이오 담당무원이나 이 교회지파라 호환이로다 양내 천문 잠주라여 중전이 홍허니 만덕교기라서 궁경이 근속이로 기히 위지하여 명진체허만아 지어가 현 덕상어 중현지문이로 요홍번흥이 항료하고 지추감이 상정이로 친망교철이라 적범심이 견불심이오 사리상수라 본지 구불지 이수사변이라 적일다 영기지 무변이오 사득이용이라 적천차습이 비무예로다 고덕십신여견이 상작하고 유기분란이 갱수로다 강대적이범 무관이오 친모 포나비 무예로 병년재연은 유피개병이오 부족동신은 방지해정이오 일다무에는 등허실지 천등이오 은연구성은 사하추공지 편어리 중중교역은 약체망지 수주요 염념원융은 유성몽지 경세로 법문 중첩은 야군기장군 만행분피는 비학의 검상이로다 약국고불강이라 적적행보살도 폭시리너 용무 신불강이 적상덕성문도 두시청어 가해라 견문위종이라 반란의 초십지 지계학 해행제궁이라 일생의 원 강급지 가루다 사자분시 중해가 돈정어 임중이오 상왕해선에 육천이 도성어 은하 계명동묘하니 진만 불리어 초심이오 기위 낭부하니 이는 분류어 모봉이 염념가성하고 지인 중생지 원문적 진진행만이로 지인 가위 상항지 묘설이오 통방지 홍규며 칭성지 극담이며 일성지 요괴야 신사현지하고 강남여경하니 기우고일이 여천에 탈중경지요요 수미행예에 낙군봉지골 지로 보살 수비여 용궁이오 대연천량 동아로다 고유 정법지대에도 상위청이오는 행제라 상계지시의 우사현하 항봉성주하며 덕제영산하야 갈사유정하니 기무경약이 제칭 제칭 대방광불 하험경자는 적무진 수다라지 총명이오 세주묘 품제일자 적중편 어루지 별목이니 대이강겸 무죄하고 방위 정법자 광적 칭제이주 부리각사 현묘하고 하유 공덕 만행하고 어미 식법 성인 경내주 무갈지 용천이로다 간현응지 묘의하고 섬무변지 해해 자학 종고지 상규로다 불급 제왕을 평칭 세주요 법문 어정을 구할며 험이 부은 어루이 창 풍명 알세 가한 군편이 칭제일이니 사경이 유 삼식구 품하니 착품이 근처 일세 고운 대방 광불 하엄경 세주 묘은 품제일 하니라 그야말로 원업 낙락에 해십철이 돈주하시며 주반중중의 극시광이 제창이라고 하는 방금 읽은 내용 그대로 참 원음이 낙락합니다 원만한 소리가 낙락한데 비록 귀로 듣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안목으로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든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든 그야말로 원음 낙락에 그 소리가 십찰 십찰 시방세계의 모든 곳에 다 두루 하고 있다 인류 역사가 한 5,6천년 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동안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교육기관을 우리가 쭉 일별해 본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불교의 불교의 교육기관 부처님 슬하에서 바로 친문한 제자들과 그 이후 나란다 대학에서 그 많고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우리나라 신라의 스님들도 중국의 스님들도 일본 스님들도 나란다 대학에 가서 같이 한번 동참해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꿈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저는 늘 학인들이 강원을 졸업하고 떠나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육기관에서 원효의 의상이 출현했겠나 용수만명이 출현한 교육기관이 어디겠는가 천친무차이 출현한 교육기관이 어디겠는가 옥스포드도 아니요 캠브리지도 아니요 하바드도 아니까 말이야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성가교육기관 거기서 원효의상이 나왔고 용수만명이 나왔고 천친무차이 다 거기에서 나왔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저는 거기에 대한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일찍 올라와서 운젠 목탁을 철 철중 선생님이 내리고 여기저기서 스님들이 가사장삼을 수호하고 이 강당으로 모여든 그 모습이 마치 마치 옛날 나란다 대학에서 강의 시작에 목탁을 울렸을 때 이방 저방에서 스님들이 가사를 수호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꼭 그와 같이 그렇게 접사가 되어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부디 이러한 전통 2600년의 전통을 가진 이러한 불가의 문화가 오래오래 지속이 되고 더욱더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의를 조금 몇 시간 듣는다고 해서 몰랐던 것이 얼마나 알아지겠습니까 그저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개성해 나가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은 모두 진도가 빠르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도 는 맞춰놓은 시간과 그 끝내는 것 그리고 또 시간 이런 데는 저는 옛날부터 칼 같고 얼음 같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문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거 정말 주마 간산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서 10번 20번 더 반복해서 천착을 해야 할 내용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6문에 들어가서 5문이 끝나고 6문에 들어가면 참으로 이야기할 게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본말이라 황경 서문입니다 한마디로 황경 전체를 간략하게 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황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과 지말을 다 갖추었다 그렇습니다 근본과 지말을 근본은 인천인과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인과교 그건 이제 교학상으로 불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복을 지어서 또 선한 일을 해서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천상에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아주 귀족으로 태어나고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가르침 이것은 다른 유치원에도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또 유교에도 그런 교육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교육이 있고 본래로 사람은 앞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천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내가 한 5, 6년 전에 왔을 때보다도 나무들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갖고 숲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때보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이 살아있는 생명은 정인적인 것이든 어떤 면이든 간에 자꾸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그러한 이치에 맞춰서 정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인과교에서부터 불교의 가장 뭐라고 할까 수준 높은 가르침 그건 어제부터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마음 그대로 부처다 중생 그대로 부처다 부처와 마음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저기 소성불교 같은 데서 들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거나 선건이 있는 사람은 크게 환심을 일으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상자부 불교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게 이제 근본과 지말입니다 또 그것을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화음경이 대개 이제 최초 화음 화음 37일이라고 해서 전체 팔만대왕경의 교서를 정리를 하면 최초에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남김없이 펼쳐 보인 것이 화음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은 그건 이제 경전성집사 라고 하는 그런 안목에서 어떻게 화음경이 최초에 부처음이 깨닫고 나서 바로 3, 7일 만에 다설했단 말이냐 그런 참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이게 화음경이 부처음이 열반 이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부처음이 열반하신 이후에 한 600년 700년경에 성립됐다 라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표면만 보고 껍질만 보고 컴퓨터를 보다가 그 양체로 된 케이스만 보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그런 안목입니다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자료가 무슨 내용이 얼마나 들어 있다고 상상도 못할 그런 자료가 있을 수가 있고 온 세 개 자료를 키보드 하나로 전부 이끌어다가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음경을 부처음이 열반 하시고 뭐 얼마 후에 서렸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펼쳐 보인 최초 화음 3.7이 과거의 천하의 천재인 그런 훌륭한 그런 학득을 갖추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왜 모르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최초 화음 3.7일 3.7일 동안 화음경을 어떻게 다 서란단 말이냐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사리불이니 못걸렸니 하는 그런 제자들은 훨씬 이후에 부처음 제자가 되는데 어떻게 3.7일 안에 서란 부처음이 성도하시고 20일 안에 어떻게 못걸린 사리불이 등장할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 일리 설명합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일리 설명합니까 아무도 설명 안 해요 그건 다 알아들으려니 하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전에 동화사에서 화음경 저기 무슨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화음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명도만 가지고 사람을 초청해서 평생 그 뭐야 소성불교를 남방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을 며칠 모셔다 놓고 화음경이 언제 세려졌느냐 뭐 용궁에서 가져왔느냐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토론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환경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이 근본과 지말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의 차원들 모든 내용들이 환경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인천인과교부터 불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말하자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그 근래 이제 그 십지품을 제가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이 구지에 보면 그 개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생을 범하면 가장 큰 죄는 지옥아귀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고 설사 인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환경에는 그건 누가 몰라요 그건 뭐 유치원에서도 다 다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그야말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일체 유정 무정이 전부가 부천입니다 그대로 부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까지 환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시 바람일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등목이죠 육 바람일에서도 그렇고 십 바람일에서도 그렇고 어떤 가르침에서도 보시 바람일을 제일 등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상상도 못할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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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말씀이 근본과 지말을 다 갖췄다 이런 이야기를 뭐 다 하려면은 팔만대행경을 다 설명하고 이것은 전부 환경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설명하기로 하면 이 환경성은 왕복선은요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마간산도 보통 주마간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그래도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광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정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산청을 바라보았다 그 산청이 어떻더냐 글쎄 광속으로 달려서 나는 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옳은 대답이죠 그 정도로 알고 그 안에 알아야 할 내용들은 참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